안녕하세요. 언제나 다정하고 유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학을 가르치는 양지용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였고요. 이번에 이투스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학생들을 가르친 지 13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학원 강사가 되고 싶어서 수학교육과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그 꿈 하나로 여러 해 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고 동시에 좋은 입시 결과를 거두면서 이번에 이투스에서 여러 컨텐츠와 함께 인터넷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다정함과 확실함 이게 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저는 언제나 많은 학생들을 만족시킬 만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고 항상 학생들로 하여금 애매함과 불안함을 없애주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친근하고 유쾌한 제 성격을 강의에 녹여냈고 실질적이고 빠른 정확한 풀이를 정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신뢰를 사게 되었죠. 제가 강의 때마다 하는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구나 수학을 그냥 배울 수는 있겠지만 즐겁게 공부하면서 성적까지 챙기는 것은 쉽지 않죠. 제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재미있게 수학을 접했고 또한 입시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효자 과목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만나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이 경험을 고스란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양지용 선생님과 연구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이 사라지고 교과 과정에 걸맞는 정상적인 발상을 통한 문제풀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러한 출제 기조에 맞추어서 기본에 충실한 개념학습과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가져간다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기회의 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누구나요? 제 커리큘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필요충분입니다. 개념완성과 기출로 구성된 필요커리큘럼과 비기출엔제로 구성된 충분커리큘럼 그리고 필요충분 모의고사와 필요충분 파이널 강자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필요커리큘럼에는 확실한 개념완성을 위한 자양분 기출 완벽 분석 강좌인 필살기 이렇게 두 강좌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자세한 양지용의 분석 즉 자양분이라는 개념완성 강좌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쌓아온 많은 노하우를 책과 강의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각 수학 과목을 처음 공부하거나 예전에 어설프게 배웠던 친구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수험생이라면 필수로 살펴볼 기출 강좌가 바로 필살기입니다. 강좌명에서 느껴지듯이 단순 기출풀이가 아닌 양지용쌤만의 기출 해석과 이를 토대로 해서 수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문항까지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필살기는 개념 강좌가 아니라 수능 사고를 제대로 훈련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강좌입니다. 충분 커리큘럼은 지필지기와 백전백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필지기는 지금 필요한 지용쌤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주요 테마별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진도 학습을 위한 무거운 강좌가 아니라 학생들이 힘들어할 만한 토픽들을 모아서 명쾌하게 해결법을 제시해주는 강좌입니다. 필요한 토픽만 뽑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 교재도 프린트로 공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강좌입니다. 백전백승은 수능 수학의 4점짜리 모든 공략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입니다. 매년 수능 출제 기조에 맞게 제작된 양진의 문항과 풀이법을 소개하고 수능에 최적화된 구조화를 시켜주는 양지용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 중 하나입니다. 매년 여름 이후에 양지용쌤의 수강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강좌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년 내내 시즌제로 진행하는 필요충분 모의고사와 그리고 수능의 맨 마지막을 장식할 필요충분 파이널을 통해서 양지용 선생님의 수능 커리큘럼은 마무리됩니다. 수학은 위계성이 있는 요일한 과목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강조되어야 하는 과목이죠. 그 긴 싸움에서 양지용 선생님과 즐겁게 그리고 확실하게 공부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입시도 불안함과 주먹구구식 공부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노력과 땀으로 채워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로도 여러 입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필요충분하게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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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